한글자막 by CEO 한글자막 by 김ony 한글자막 by 김 다진마늘을 만들어줍니다. 다진마늘을 넣어주세요. 김치에 쌀가루 넣어주세요. 기름을 넣어주세요. 다진마늘을 넣어주세요. 다진마늘을 넣고 섞어주세요. 양배추 양배추 양파 마늘 양파 치즈 같은 색깔이 있다면서 가장 좋은 시간 그럴 수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렇게 프로그램 갖다가 상품으로 받은 건데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진짜. 대박 잘 쓰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유용해요. 저 상품이 꼭, 심지어 랜덤이었는데 제가 저거 꼭 받고 싶었어요. 근데 저 이거 안참 될 것 같아요. 이제 한 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끝나가지고 그래서 화장만 지우고 바로 자버렸어요. 초반엔 자주 해먹었는데 사실 요즘엔 자주 해먹진 않네요. 요즘엔 많이 시켜먹었어요. 별로 혼밥 하는 것도 안좋아요. 혼밥을 못하는게 아니고 안좋아요. 혼밥은 잘할 수 있죠? 근데 좋아하지 않아요. 엄청 고민을 처음에 많이 했었는데 사실 요즘 볼 기회도 없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보니까 한번 찍어봐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도 오늘은 하루종일 집에 있는 날이 아니라는거 그래도 오늘은 하루종일 집에 있는 날이 아니라는거 그래서 오늘의 일정은요 4시에 일본어 수업을 갔다가 5시에 저번에 못했던 비제공의 V앱을 하기로 했어요. 계속 그거 하고 나선 뭐해 이 자칫만 뭐하게 뭐하게 그 앱이 끝나면 6시잖아요? 그럼 저녁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저녁 같이 먹을 친구를 찾아봐야겠어요. 제가 한창 2월달에 부지런하게 살 때는 아침에 9시 10시면 눈이 떠져가지고 일어나서 아침에 10분 동안 홈트를 하고 딱 씻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빨래하고 그렇게 한달을 열심히 살았더니 살짝 꺼나오던 것 같아요. 집에 있으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못 먹죠? 일단 설거지를 하고 마저 준비를 하고 회사로 가볼까요? 회사로 귀찮습니까? 오늘은 초간단은 데일리 메이크업을 할거기 때문에 그다지 고민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저는 요즘 이거 진짜 많이 써요. 많이 쓴 흔적 그 다음에 샘 아이라이너 그렸다. 지금 완전 초간단은 데일리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저는 꼬리만 살짝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스카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서큐스 레벨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요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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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이 바로 이건데요. 이것은 이렇게 한 번에 컨투어링 쉐딩 하이라이터 그리고 블러셔까지 같이 들어있어요. 그쵸? 그렇지 지금 반사판 있어요. 밑에 짠 데일리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정말 별거 없죠? 자 이제 일본어를 수행하고 이 SUV 공유 VMA를 환산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획한 거는 이걸 여러개 만들어서 우리 메리 친구들한테 줄 거예요! 어? 그거 같다. 그 애기 어린이들 장난감 그거 하시는 분들 그 있잖아요. 집 도착 안녕 나는 브이 앱을 끝내고 나연이는 스케줄 끝내고 우리 집으로 밥 먹으러 왔어요 대박인거 뭔지 알아? 내가 아침에 혼자 밥 먹으면서 밥 먹으면서 오늘 저녁 뭐 먹지? 오늘 저녁 누구랑 먹지? 김나연한테 물어볼까? 이런 거 있었는데 내가 아침부터 저녁 뭐하지? 끝나고 밥 먹을 사람 구해야 되는데 누구랑 밥 먹지? 이러고 있었는데 역시 집이 가까울 때는 진짜 편했는데 얼마 전에 나연이가 이사를 갔어요 근데 딱히 달라진 건 없는 거 같긴 한데 맞아 조금 멀어졌어 조금 멀어졌는데 그래서 지금 메뉴를 한 30분 고민하고 지금 짜장면 시켰어요 진짜 맛있어 탕식도 시켰어요 볶음밥도 시켰어요 짬뽕도 시켰어요 4개랑 시켰어요? 4개 맞나? 단반으로 했으니까 저희는 다 먹고 싶으니까 맞아요 탕짜면하고 탕북밥을 시켰어요 네 짬짜면하고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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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면 진짜 오랜만에 말해 타도 따라라따 따라라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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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이틀째 되는 날인데 전 사실 하루만 찍어도 뭔가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집에서 아무것도 안해요 집에 있는 시간이 진짜로 제가 어제 한건 누워서 가실걸 보기 그리고 카트라이더 하기 또 다시 카트라이더에 요즘 빠져가지고 그런걸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집에서 혼자 찍기때문에 핸드폰으로 찍고 있거든요 근데 넷플릭스를 보거나 카트라이더를 하는걸 제 핸드폰으로 해야되다 보니까 그동안 딴걸로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 사실 그걸 그냥 보는게 뭐가 재밌어요 그냥 제가 이걸 하고 있습니다 가 끝이지 그래서 뭐가 없더라구요 제가 뭔가를 집에서 끊임없이 해야지만 분량이 나오는데 뭐 딴거를 하지 않아서 요리하거나 청소하고 그런 시간이 나오는거 같아요 저녁에 제 친구 누나가 여자친구 유주가 제가 완전 요리로 또 오랜만에 먹고싶다고 저희집에 잠깐 온다 그러겠고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저녁메이트는 따라따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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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저희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출연 안녕하세요 저를 찾으셨나요? 저를 부르셨나요? 요즘 이상한거에요 제가 꽂혀가지고 제가 얼마전에 V LIVE에서 팔찌만들기 비주 공유를 했잖아요 맞아요 봤어요 거짓말치지 마세요 네 어떻게 아셨나요? 아무튼 그거 나와가지고 근데 딱 완전 이게 유나 치아이거든요 나도 그 뭐냐 나도 얼마지 인스타에 보냈거든 운동화 커스터마이저 꺼내다가 안봤지? 흠 흠 흠 짠 저 만들어줬어요 지현이가 시크릿 주즈가 컨셉이죠 맞아요 때문에 네이클로버도 3개 넣어줬고 손목에 땅이라고요 맞아 또 내가 손을 가늘어서 흡발초를 맞지 않는데 이거는 땅인거 있지? 하여튼 그래서 오늘 저의 맛있는 음식을 먹기위에 하는 그게 제일 기대돼 아 너무 기대하지만 라떼뚜이가 아주 기대되네요 그냥 토마토소스 맛인데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우리가 건강한 그런 맛이 맞아 건강한 헬스 뷰티 얼마 전에 작은 건반을 샀어요 그냥 집에서 또 치고 옛날에는 본집에 아예 진짜 피아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방학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쳤었는데 멈추기 너무 힘들어서 평화도 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평화도 치고 이것저것 할 겸 작은 키보드를 하나 샀습니다 monitored 한 방향이나 constantly 행돕 было 바람 그리고 우리 다시 하나πως 여러분 ulations изуч 피우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